대주항공이 지연 되었죠? 저희 김포 쪽이 날씨 많이 안좋으셔서 선생님 저희 발석수 도와드리겠습니다. 탑승 마감하겠습니다. 김포 쪽이 날씨 안좋은거하고 대구하고 무슨 상관이있어요? 저희 지원된거라가지고 언니 빨리와드세요. 곧 출발할거에요. 여기는 대구공항입니다. 연결편 지연 관계로 2시간 늦게 됐다고 언니 이렇게 촬영하시면 안되세요. 언니 빨리와드세요. 예요. 탑배사 확인하고 들어가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장호 7호 5평 손님 앉으세요. 지금 대구공항은 연결 탑승구도 없어서 지금 걸어서 계단을 가야되는지 불편한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구공항이었습니다.